기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오늘의 히로임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가 등장합니다. 아돌프 아담의 지제 아돌프 아담의 지제 아돌프 아담의 지제 아돌프 아담의 지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연기에 집착할 수 있었고요. 또 지젤의 심적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스템 연기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. 경기할 때는 아무래도 전체 기술에 대한 비단감으로 표현이 덜 됐었죠. 역시 지금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났고요. 잠시 후에 2부가 시작됩니다. 여기는 잠실 체육관입니다.